자, 그럼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갈 건데요. 요즘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건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환경문제로 옛날에는 황사로만 했는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미세먼지 이게 공기가 엄청나게 탁해지고 하늘이 안 좋아지고 그 와중에 아프리카TV는 이번 주 금요일에 여캔분들한테 봄나들이를 가게끔 장려를 하고 있어요. 봄나들이를 가라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씨에 과연 이 봄나들이를 가도 될 것인가 약간 좀 그런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래. 하니깐 근데 미세먼지가요. 얼마나 크기가 차이가 있냐면요. 머리카락이 한 요만다 쳐요. 이 정도 그 이 정도 굵기의 그 머리카락이 한 이따마다 치면요. 그 황사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황사 등의 미세먼지는 한 요만큼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한 요만큼 이 정도 돼요. 미세한 중금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초소형 살상무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이제 미세먼지는요. 그 강수량이 대체로 여름 혹은 겨울 한철에 집중된 기울대가 심각하고 뭐 난류의 영향으로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른 기후대는 좀 양호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여기에 보면요. 약간 그 적도 기준으로 음 적도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좀 뭔가 많죠. 미세먼지가 음 그래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나뉘어요. 초미세먼지로 나뉘고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성분하고 탄소화합물, 금속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그 BC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장기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요.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의 각종 질병이 노출될 수 있어요. 특히 초미세먼지는 조그마하니까 인체내 기관지, 피해의 깊숙한 곳까지 침턱이 쉬어서 기관지, 피해 등에 붙어서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근데 중금속 함유량이 높아서 이거 미세중금속으로 불러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하기도 해요. 중금속 그리고 일단은 황사하고는 좀 방식이 달라요. 황사는요. 자연적인 풍화현상이에요. 중국 사막 쪽에서 오는 자연적인 풍화현상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 황사가 모래 알갱이가 공장 매연을 같이 쓸고 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는요. 공기 중에 매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연에 있는 입자들하고 공기 중에 있는 황산화물, 수분 등이 이렇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화합물이 돼요. 이렇게 화합이 돼요. 그 혹시 화합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그래서 금속가루가 공기 중에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좀 많이 이게 불어오고요.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해서 대기가 스모그가 돼 버려요. 근데 이제 골치 아픈 부분 황사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계절 한정판인데 미세먼지는 바람이 한국 방향으로 부는 순간 네, 바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서쪽에서 바람이 또 불어오면 또 나빠지는 거죠. 현재 이 미세먼지의 최다 발생곡이 이 위에 그림을 보면 알듯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인구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북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하라 사막 이런 쪽이 다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은요. 베네룩스 삼국하고 이탈리아 정도가 좀 노출이 심하긴 한데 다른 데는 좀 적게 발생돼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지만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도시당 오염물질은 다 분산이 돼요. 그래서 또 러시아의 경우는 그 시베리아 벌판 그런 데서 좀 약간 산림지대가 많아가지고 러시아는 산림이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은요. 그 미국, 멕시코, 칠레 등 일부 인구 과밀 지역인데가 오염이 좀 심해요.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뭐 석탄, 경유, 벙커시오 뭐 이런 재래식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데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 현재 세계의 기름 중에 제일 비싸죠. 초미세먼지의 명칭은 부유먼지로 바꿔부르고 있어요. 2017년부터. 국내에서 쓰이는 미세먼지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된 용어랑 좀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언론사에서는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부유먼지예요. 90% 이상은 그 중국에서요. 90% 이상은 중국에서 오는데요. 대부분 미세먼지의 주 유발 원인은 화석연료가 타거나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배출가스에서 부릉부릉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들이에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분진이라 표현을 쓰고요. 근데 이제 먼지보다 작고 안 보이니까 근데 또 안 보이니까 당사 그 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자 대한민국하고 중국은요. 여름에만 강수량이 한 60% 내지 90%까지가 집중이 돼요. 완전히 그 냉대동계 건조기후라고 여름에 장마철이 있죠. 그래서 강수가 적은 기절에 유독 미세먼지가 잘 확산이 돼요. 여름이 그래서 공기가 좀 깨끗해. 그래서 겨울에 절정이 되는 이유가요. 대한민국도 겨울에는 습도가 20% 안팎까지 떨어져요. 미세먼지가 안 퍼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난방 과정에서 매연이 또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죠. 비나 눈도 거의 안 오고. 그래서 중국 영향력이 너무나 큰데요. 2017년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노후되는 화력발전소들의 가동을 대대적으로 중지를 해요. 근데 미세먼지 감소 비율이 1.1%밖에 안 됐어요. 결국 이 미세먼지는 결론적으로 이게 중국하고 외교 차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해결을 못 보는 문제예요. 중국 동북지역이 한반도하고 제일 가까운데 거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제일 많아요.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중국의 대기환경 전문가들하고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배출 상황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산동 허베이성 그리고 허베이성 화북 그리고 장수성 이런 데가 제일 심해요. 중국의 인구 밀집지역이고요. 차량 이동도 많고 고급단지까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비사막에서 황사바른까지 와요. 그래서 황사가 미세먼지를 수반해서 와요. 물론 이 의견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자체 오염원이 상당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하필이면 영국 결과를 발표한 것이 중국인이 단체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 그린피스 아시아 지부예요. 자 그래서 최소 오염이 심한 날이면 70% 이상은 중국발이다. 그게 원인이고요. 그 서울의 대기정책과의 이준복 박사가요. 평소에는 외부 유입이 55%인데 고농도 때는 72% 자 그리고 2017년에 100마이크로그램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제를 추적했더니 중국이 원인이었다. 음 음 하여간 중국의 영향이 좀 높은데요.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아무리 서울 서울이 그렇게 비상대책을 발령해서 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음 차량 2부제까지 강제를 실시하는데도 감축효과가 별로 안 커요. 음 음 그래서 수도권일수록 더 높았고요. 음 중국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수도권일수록 더 높고 농도가 더 높은 날수록 더 높고 음 뭔가 이상해 저 그렇고요. 실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방에서요. 음식물을 조리할 때 연료를 태우잖아요. 가스레인지 연료 태우죠. 그리고 음식물을 조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가 있어요.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 나와요. 그래서 요리 깨끗하게 손질을 한 다음에 요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세한 틈새로 건물이 노화되면서 틈새로 나오는 시멘트 그리고 기타 내장제에서 나오는 가루 등이 실내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제 고기 많이 굽잖아요. 삼겹살 이때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한대요. 그래서 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고등어를 구울때 초미세먼지 229마이크로그램의 발암물질은 포말대하이드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공기청정기 돌리시는 분들 아마 알거에요. 공기청정기 돌릴때요. 주방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경우 공기청정기가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미치게 확 돌아가죠. 그래서 평생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피암에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요리를 할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하고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요리할때도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적잘한 환기가 필수라는 취지로 발표를 내놨지만 국민들은 액구든 고등어만 탓했어요. 그래서 실내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자주 하고 가스레인지를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집은 가스레인지 안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집은 고기를 구울 때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휙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안 써도 고기를 구울 때 그 열을 열을 내서 굽잖아요. 그 열로 음식을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콘크리트에 미세한템이 있으면 보수 즉각 즉각 해야 되고 노후화된 내장제는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도 사실 집안의 모든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걸려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그 집안 전체를 한꺼번에 다 정화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의 피해도 동시에 미세먼지를 어느정도 정화는 하기는 해요. 원래 그 호흡이 순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는 사실 오전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서 제일 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매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긴 해요. 그렇고요. 디젤엔진 여러분들 그 경유 화물차들이 경유를 쓰잖아요. 근데 디젤엔진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디젤엔진은요. DPF라고 해가지고 그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한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 자동차들은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들은요. 그 특히 화물차들은 경유를 쓰는 차량들은 DPF 매연 저감 차량 장치를 꼭 부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운행을 못해요. 그래서 서울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노선 버스들은 100% CNG 차량이에요. CNG 천연가스로 다녀요. CNG 친환경 차량으로 서울은 아예 천연가스로 다 바꿨어요. 버스들을 그 한 2009년인가 2010년에 아예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버스 버스 연료는 무조건 천연가스로만 그래서 버스 차고지에 가면 그 충전소가 있어요. 그 버스 충전소 그 가스 충전소가 있고요. 그 근데 그런 장치들을 달아도 임시방편이에요. 관리를 조금이라도 안 하면 매연이 나와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사건이 좀 있었죠. 근데 디젤 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질소 산화물이 좀 문제가 돼요. 매연은 탄소 덩어리고요. 질소 산화물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DPF는 매연을 걸러내는 장치지 질소 산화물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는 디젤 승용차가 없어요. 근데 디젤 화물 차들은 많거든요. 근데 중국이 쓰는 디젤 화물 차들은 다 유럽 에서 옛날에 쓰다가 넘어온 중고 차들이야.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 게 문제 백령 백령 도가 사실 중국 쪽에 좀 가깝잖아요. 백령 도의 미세먼지가 서울 한복판인 서울 도심 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실 서울 도심 하고 백령도의 측정치 비교 결과만 넣고 국외 유인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건 무리일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86%가 외부 유입이지만 중국이 협조는 사실상 없어요. 그렇구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한 대당 인구수 비율이 2.46명이지만 아직 미국 1.2명 일본 1.6명 독일 1.7명 영국 1.7명 프랑스 1.7명 등 주요 선진국 보다는 한 대당 인구수 비율은 적은 수치 에요. 물론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밀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도 역시 자동차 수가 늘어나면 무시할 수 없는 오염원이 이기는 해요. 제1순위 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을 하기는 해요. 자 특히 수도권에서 이 조치가 좀 많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 조건이 있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일컫는 지역 중에서 한 지역에서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주의보 이상의 특보가 발령이 될 경우 그리고 당일 당일 오전부터 그 오후 4시까지 그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나쁨 단계를 초과한 이상 그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그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고가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서울특별시가 발령해서 계속 문자가 와요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조치이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소속 행정공공기관 소유민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는 2부제를 실시를 해요 2부제를 실시해가지고 단 외교용 보도용 장애인차 결혼용 차량 장례식 차량 임산부 차량 유아 동생 차량 노약자 차량은 제외하고요 그 여기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제외돼요 그리고 경차도 경차는 승용차 2부제에 해당돼요 경차는 적게 나올 뿐이지 치당경은 아니거든 그리고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역시 제외 소방, 경찰, 의료 차량들은 2부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장하고 공사장의 단추군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는요 한때 이런 정책을 쓰기도 했어요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의 출퇴근 대중교통 18시부터 21시까지 퇴근시간대의 대중교통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면제한 적도 있어요 단 서울 구간만 해당이 됐고요 근데 한달만 해 퇴근이 됐어요 이거는 이게 대상이 서울 차량으로만 한정이 돼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서울에 등록된 시내버스 전노선 있잖아요 그 뭐 160번 뭐 7,013번 이렇게 그 서울의 그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표시된 버스 노선들 파란색 녹색 빨간색 버스 이런 버스들 그런 노선들은 버스 정류소가 서울 외곽이더라도 무임 공짜가 적용이 됐어요 서울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그리고 그 지하철은 그 면제구간에서 승차한 경우 하철과 무관하게 그 무임을 적용했었어요 승차한 역 기준으로 그래서 그래서 음 1호선의 경우는 원수역부터 원수역과 금천구청역부터 그 도봉산역까지 1호선 구간을 거기였고 그 2호선은 100% 3호선은 오금역부터 그 서울구간이 관리하는 지충역까지 그 삼송동 그리고 4호선은 역시 남태령역부터 당구기역까지 5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우의신설선은 100% 7호선은 원수역부터 장압역까지만 장압역은 의정부기 나이는데 거기가 사실상 도봉산차구지여서 그리고 경의중앙선은 서울구간만 경춘선도 서울구간 그리고 분당선도 서울구간 신분당선도 서울구간만 응 그리고 공항철도 역시 서울구간만 무임적용을 했어요 자 근데 서울에서 버스를 그 지하철을 타고 출발을 해요 서울시내에서 비면제 시간대에 하철하면 신분당선을 타지 않는 이상 무료 그러니까 서울시내역에서 타고 서울시 밖에서 내렸을 경우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을 타지 않는 이상 무료였어요 그렇고 음 근데 분당선은요 복정역까지 무료였고요 그리고 모란력에 한해서만 무료였어요 모란력은 8호선 환승역 이어가지고 모란력은 8호선 환승역 이라는 이유로 무료 무료인정을 해 줬어요 음 그리고 경기도버스는 그 경기도버스는 요금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박원순 시장은 하루에 비용이 50억원 정도 들어갈 거면 한 1년에 7번 정도 발령을 하겠지 했는데 2018년에 1월만 이미 3번이 발령이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제로 교통량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 자동차 이용객만 이득을 보고 그 2부제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 현재 서울 인구가 천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경기도 인구는 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요즘 그 서울 밖에서 살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조치는 결국 그 공짜 정책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차량 2부제는 서울시 전역의 민간 차량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고요 그 현재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무료정책만 피지된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나쁜 발령 기준은 강화를 하기로 했지만 일단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차량도 그 2부제 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제 공공기관 주차장은 당연히 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세먼지가 발령되는 날이면요 사실 미세먼지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가급적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편해요 그냥 그냥 차 끌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출 안 하면 돼요 그 야외 스케줄을 안 잡는 게 사실 최고이기는 해 그리고 나갈 경우는 이렇게 쓰고 나가세요 나갈 경우는 이렇게 쓰고 나가셔야 돼 하지만 외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만 해도 제가 지금 그 야외 야외방송 계획을 잡을 거라서 야외방송 계획 잡을 거고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은 그 아프리카TV 여캔분들 그거 있어요 야외방송 홍보 지원 그 지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4월 5일 식목일에 그 나무시라냐 그거 그 뭐냐 공식방송 있잖아요 저 그거 하고 싶다고 신청했거든요 참가하고 싶다고 그 심지어 저 그날 방송 틀 것도 저 신청해놨어요 방송 틀 거라고 지원해달라고 그 리스트 상위에 그래가지고 일단 만일을 대비해서 마스크는 갖고 갈 건데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고 음 뭐냐 그 유소나님이 그 야외방송 할 때마다 맨날 그 마스크 쓰고 가잖아요 그렇고 음 하여간 일단은 그 4월 5일 식목일 때 저는 그날 그 방송 출연하러 그 갈 거고 아마 글쎄 운영자님들의 그 안내를 걸어놓는 걸 보니까 그날 끝나고 뒤풀이는 있을 거래요 그날 끝나고 뒤풀이가 있어가지고 뭐 또 사실 그것이 저는 그 공식방송 나가는 이유가 좀 얼굴 보이는 거하고 BJ들끼리 좀 음 친분 좀 쌓으려고 가는 거죠 일단 제 생각은 네 일단은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그날 4월 5일에 또 운영자님들하고 또 인사도도 하고 그렇게 갈라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요즘 그 시사 문제로 또 나오고 있는 미세먼지까지 좀 알아봤어요 음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서울의 그 대중교통 그 공짜 정책은 그건 솔직히 무리수였다고 봐요 아니 할 거면 차라리 아예 그냥 수도권 전역을 하든가 음 할 거면 수도권 전역을 해버리든가 그래야지 좀 그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서울보다 경기도 인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 서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 좀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엊그저께 만났던 아는 동생도 집이 서울이 아니거든요 걔 집 인천이에요 인천인데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도 출근할 때는 혜택 못 받대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그 우리가 이제 그 개별로 좀 각자 각자 그런 미세한 거를 좀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미세한 거를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고 그 좀 외출을 하게 될 경우 최대한 조심하고 외출을 외출을 하고 이제 실내에 들어갈 경우 실내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손 깨끗하게 씻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 그 그 균 같은 거에 감염이 되고 그런 거에 가장 우선순위 손으로 뭐든 만지잖아요 손에서 원래 감염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항상 손은 깨끗하게 씻고 다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 급하다고 손 안 씻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면 여러분들 그 막 그 화장실만의 그 독특한 균들 있잖아 사람들의 그 분비물들이 다 섞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일 볼 때 일 볼 때 거기 한 번씩 다 손으로 만지잖아요 일 볼 때 거기에 다 손으로 한 번씩 만지는데 그 뭐냐 그 뭐냐 그 사타구니 냄새가 나는 그 거기를 이제 손으로 쫙 만지고 나서 일 보고 나서 그리고 최악의 경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 소변이 막 손에 튈 수도 있는데 그 손을 안 씻고 나와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 손 씻으세요 참고로 저는 씻어요 저는 웬만하면 화장실 한 번 들어갔다 나갈 때 손 씻고 그리고 주변에 휴지가 있으면 그 휴지로 확인사실까지 하고 나와요 제발 손 씻으세요 손은 꼭 씻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람들 사람들이 약간 공공으로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사실 그 올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손 꼭 씻으시고요 아 그리고 커플들 커플들 이제 그 봄이라고 막 그 꽃구경 꽃구경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음 뭐냐 커플들 막 그렇게 미세먼지 있는데 뭐 서로 막 그 뽀뽀할 거 아니야 응 커플들 뽀뽀하다가 사실 근데 그렇게 공기 나쁠 때 커플들끼리 뽀뽀하면 그 감염 응 감염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감염되는 거잖아요 뽀뽀하면 근데 사실 그거예요 뽀뽀만 해도 그 굉장히 그 만약에 남자 여자 둘 중 한 사람만 감기가 걸려도 감기가 옮을 수가 있어요 커플이 뽀뽀하다가는 그리고 사실은 근데 원래 뽀뽀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감염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호르몬 분비 때문에 면역이 생긴대요 몰라 나도 음 내가 20대가 되어본 이후로 뽀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건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 그 커플끼리 또 손잡고 다니잖아요 손잡고 다니면서 옮을 수 있어요 사실 뽀뽀도 그 뽀뽀보다 그 그게 없는 게 더 크죠 아 그전에요 아주 어릴 때는 음 뭐냐 가족들끼리 막 뽀뽀 많이 하잖아 어릴 때는 그럴 때는 해봤지 자 그런데 그래서 커플들끼리도 손잡을 때도 손 씻고 잡으세요 그거 뭐냐 원래 그 애정인각 할 때 여러분들 좀 음 이성이 이성 이성을 음 이성이의 그 스킨십을 하거나 자기가 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스킨십을 해주길 원할 때 좀 깨끗하게 하고 싶잖아 음 그러니까 애정인각 할 때도 꼭 손을 씻으세요 음 뭐냐 맨날 그 입술 음 입술만 신경 쓰고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손도 좀 씻으세요 음 음 화장 화장만 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이제 피부 보호 차원에서 어느정도의 화장을 하긴 해야 돼요 몰라 제가 화장품은 많이 안 써서 그렇지 그리고 저는 만일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쓰고 있어요 외출할 때도 이런 거 들고 다녀요 외출할 때도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구강청결제 이런 거 쓰고 있고 좀 좀 그리저리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희생 하고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는 자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리할 때도 요리할 때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엌에서 요리할 때 꼭 환기나 하셔야 돼요 특히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준비했던 컨텐츠 주제 세 개를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할게요 모두 마무리하고 네 이번 주 중으로 이거 관련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뭐 다시 방송 놓치셨더라도 뭐 유튜브로 또 계속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컨텐츠도 봐주시고 이렇게 제가 따로 파트별로 녹화하는 컨텐츠의 경우는 따로 유튜브 본 채널에 올라가고 제가 가끔 녹화를 안 누르고 방송을 하는 경우 그런 날은 풀영상으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오늘 자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